네, 마켓 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도록 하죠.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와운의 박영호 파트너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소비 시즌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블랙프라이데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증시와 연관지어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소장님? 네, 일단은 매년 벌어지는 행사죠.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경우 연말이 되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소비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에 있어서의 광군제도, 대규모 소비 행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런 것들을 국내 증시와 연관져서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벌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한 해 일회성으로 뭔가 시장의 이벤트성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루어놨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다소 청량감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재료가 아닌가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저성장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과연 지갑을 어느 정도 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절대적인 금액에 대한 어떤 것들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늘었느냐가 시장의 관심권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료가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 매년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벤트이고 저성장 쪽에 좀 주목을 하다 보면 이게 큰 원동력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달라요.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2017년과 2018년을 보면 2017년보다는 2018년이 경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많이 인상을 했고요. 이번에 지난 10월에 미국의 소비자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약 3에서 5%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열고 있다는 것과 소득이 좀 늘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는 아마 광군제보다는 조금 영향력이 떨어지겠지만 미국 자체로 봐서는 전년 대비 상당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악재보다는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우리 증시도 좀 떨어졌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는 아마 2017년보다는 좀 더 예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예상보다 떨어진다면 그때는 좀 충격파가 있겠지만 지금 모든 기대치나 소비자 물가나 그다음에 소비자들 수입 지출과 그다음에 임금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2017년대비 다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전년 대비 약 10에서 20% 잘하면 30% 정도까지도 매출이 늘 수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블랙프라이데이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연말 증시도 변동이 좀 심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프라이데이 호재 쪽에 그래도 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를, 기대에 좀 못 미칠 수는 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악재는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큰 기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군제도 그렇고요. 블랙프라이데이도 그렇고 우리가 물건을 할인해서 파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일부 소비재 같은 경우 그동안 과도하게 쌓아놨던 재고에 대한 부담감을 일시 해소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재고가 현금 흐름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익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다소 떨어지지 않겠는가. 쉽게 예를 들자라면 10만 원에 팔던 패딩을 우리가 보통 7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까지 할인해줘야 블랙프라이데이의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결국 매출이 늘어난 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출 대비해서 수익 개선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충이 된다면 앞서 언급드린 재고 부담을 줄어드는 면과 수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줄어드는 면 어디가 상충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 기업들의 순이익 구조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은 아니다. 결국 매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순이익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기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순이익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면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파트너님? 일부는 동의하지만요. 우리 주식시장을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미래같이 꿈을 먹고 사는 건데 예전에도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좋고 그 다음에 연말에 백화점 매출이 좋았으면 기업들의 실적 오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매출이 늘어도 재고를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판매 반전이 줄어든다면 그거는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매년 연례 행사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대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이 기업 실적에 부담이 돼서 악재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많고요. 미국의 소비자나 이번에 실리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경제 집회에서 다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치가 정말로 실현될까 실현되지 않을까가 이번에 어떤 바로미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블랙프라이드의 매출이 늘어난다면 정말로 소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전년보다도 늘어난다면 미국의 경기 지표가 정말로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주식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가 하면 11월 말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벤트 구간에 좀 돌입을 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의십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열리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변수들을 짚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 호재하고 악재를 좀 구분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국내에서는 호재가 될 만한 게 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다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그냥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북 이슈가 좀 부각이 돼서 어떤 기대치가 있으면 좀 좋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경기 지표들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고 이번에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원화가 또 약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일가에 대해서 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외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해외에도 마찬가지인데 달러 강세 때문에 다른 이모진 국가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봐서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이게 만약에 올해 이번에 다음에 며칠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 기대치,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은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역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좀 더 심화가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연말 기대치가 좀 더 확실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이런 블랙프라이데이나 연말 소비 시즌도 호재로 또 작용할 수도 있지만 묻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셔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권은 미중과는 무역 전쟁이다라는 부분들이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일실적인 반등세를 나타냈던 게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 당국자 간의 어떤 통화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완화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는 미중과는 무역 전쟁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큰 이벤트로서 볼 수 있는 것은 G20 정상회담이죠. 물론 G20 정상회담에서 단순하게 무역 전쟁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끝낸다라고 현재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 쏘면 참모가 좀 부인하고 참모가 한 방 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원 전략을 현재 지금 미국 측에서 좀 내세우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라는 등 수입을 더 늘리겠다라는 등 유예화책을 좀 쓰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중국 정부 시집인 주석 같은 경우는 굳게 입을 다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서로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 이루어질 뿐 아직까지 어떤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G20 정상회담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을 기대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까지는 너무 많다라는 점이고요. 앞서도 박영호 파트너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올해 증시에 있어서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기에는 다소 역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큰 사실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이로 인한 세계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렇다면 연말 소비 시즌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소비라는 것이 일단은 저도 다시 정리를 하면 블랙프라이데이 자체가 어떤 이벤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인플레이션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소비가 다소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그러한 트렌드로 본다면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블랙프라이데이에서 굳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준다면 광군제에서도 보여지듯이 국내 화장품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 의류 섹터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내세울 만한 쇼핑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의류 화장품 섹터로 한정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글로벌적으로 많이 아니라 우리나라 겨울 시즌 패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도 의류 쪽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소비가 국내 경기는 조금 후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게 된다면 의류 업체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호 파트너께서는 업종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겨울에 강한 업종하고 그 다음에 이슈의 강한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겨울에 강한 업종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의류 업종은 왜 겨울에 강하냐면 겨울에 의류들이 주로 고가거든요. 보면 다 고가들이 많고 여름에는 좀 싸고 그래서 겨울에 의류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계절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서 이따가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소비주들은 기대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정의 생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반등도 가능해 보는 것은 엔터 관련지로 보자고 하거든요. 이번에 BTS가 일본의 방송 출연이 무효가 됐었잖아요. 잡음이 좀 많았죠. 연기가 많았었는데 그 자체를 몰고 가던 일본이 지금 갑자기 주춤을 해줬어요. 왜 주춤해졌냐면 방탄소년단의 뒤에 그림을 배경으로 삼았는데 2차 대전이 연상이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 바로 꼬랑정 다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이나 그 다음에 BTS 효과는 역시 K-POP에 대해서 한 단계 수준을 올렸다는 점에서 연말에 전 세계에서 K-POP에 대한 열기가 좀 더 강해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는 원래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강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유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유가가 내리면서 대한항공도 오르가 많이 올랐는데 아마 중국이나 이런 쪽의 여행객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보면 물론 환율이 조금 변수가 되긴 하지만 계절적인 성수기와 유가를 감안해 본다면 항공과 여행 쪽에도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 이야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